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건강, 도전. 하지만 달리기를 오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는 왜 그런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달리기를 하고 국내 최초의 달리기 앱을 만들었습니다. 글을 쓰고 달리기 영상을 만들고 팟캐스트를 녹음하면서 많은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리기를 오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만든 달리기가 아니라 남이 만든 달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달리기를 오래하는 분들은요. 자신만의 달리기가 있습니다. 남이 만든 달리기는 멋있어요. 그 사람을 동경한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이 만든 달리기를 하면 처음에는 자신도 그 사람처럼 멋져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달리기는 금방 시들해져요.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의미가 없고 게다가 잦은 부상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것만 따라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명쾌한 답을 내리는 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하란 대로만 하면 되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데 그런 달리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즐겁지 않은 일은 오래하지 못해요. 무언가가 즐거워지려면 그것이 자신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민티런은 답을 드리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답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명확해요. 답은 여러분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찾아 나가세요. 이 세상 유일한 당신을 위한 달리기. 바로 유니크러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달리기를 찾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티런님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달리기를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달리기를 찾을 수 있죠? 이렇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나만의 달리기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이 달리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신만의 달리기를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실패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자신만의 달리기와 달리기 철학을 구축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다양한 달리기 기법을 경험하고, 다양한 달리기 대회와 달리기 이벤트를 경험하고, 다양한 종류의 달리기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곳에서 달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달리고, 다양한 달리기 철학을 경험해야 합니다. 직접 경험하기 힘들어도요. 요즘은 글이나 영상, 팟캐스트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이 쌓이게 되면 지식이 쌓입니다. 하지만 지식이 노하우는 아니에요. 노하우가 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필요한 것, 생각하는 겁니다. 사색하고 대화하고 글을 쓰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끝일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요. 자신이 생각한 자신만의 달리기를 실행하는 겁니다. 막상 달리기를 해보면요. 자신이 생각한 자신만의 달리기가 사실은 자신의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달리기가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혹은 그냥 내가 선망했던 그런 달리기를 철학으로 삼기 때문이죠. 자, 이건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고 또다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만의 달리기에 점차 가까워질 겁니다. 자, 이제 민티러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깊은 생각을 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런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것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도록 돕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만의 달리기를 만들도록 독려하는 것 이것이 저 민티러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지금 보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답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자신만의 달리기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민티러니와 함께 유니크 러닝을 만들어 보세요.